네, 보았는데요? 네 오케이 기억이 없죠 그래서 마라기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 2만 뿅 조동 단어 14 2차니까 그쵸? 오케이 쇼플로 응 오케이 지민이 그쵸? Your head is really big 좋습니까? 너의 머리는 진짜로 크다 Your head is really big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right light hurt my eyes 그쵸 아이스죠 밝은 물빛이 아프게 합니다 The bright light hurt 나의 눈을 My eyes 좋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예이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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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listening이야 listening 티가 소리 안 나요 그렇습니까? 다같이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좋습니까? 라우드 뮤직이 뭐였더라? 그쵸? 시끄러운 음악이죠 듣는 것 여기 있구요 오케이 시끄러운 음악 없는 것은 아프게 할 수 있다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너의 귀를 your ears 이렇게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원숭이는 원숭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긴 팔을 The monkey has long arm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공부를 안하니까 모르죠 지민이가 먼저 손 들었네요 네 He opened his mouth to say something 그쵸 마우스죠 그는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He opened his mouth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 To say something Just say something 어 죄송해서 승빈이 No one is missing her 아니구요 The one is missing her chin on her head 오케이 그래서 친이 뭐였습니까? 턱 턱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중이란 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여자가 괴고 있는 중입니다 놓고 있는 중입니다 The woman is resting 그녀의 턱을 her chin 어디다가 on her hand 턱을 이렇게 괴고 있단 말입니다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손에다가 턱을 괴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말고 지우 people kiss on the cheek 그렇죠 치익이죠 치익 치익이 뭐예요? 뺨 뺨 볼이죠 다같이 In Italy In Italy People kiss on the cheek People kiss on the cheek People kiss on the cheek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뺨에 뽀뽀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구요 계속해서 승빈이 기인이 지랍 have such long neck 오케이 그렇죠 neck 였죠 기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긴 목을 기린들은 그렇게도 긴 목을 갖고 있구나 지랍스 have such a long neck 다같이 지랍스 have such a long neck 지랍스 have such a long neck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이 승빈이 쾰 clicked guided i got my neighbor he and my mother 鸟 has cab okay 다같이 pierced okay 저는 내 배꼽을 훈어 팠습니다 i got my neighbor I got my neighbor pierce i got my innate 그리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and my mother got angry 배꼽 네이블이었고요 계속해서 지민이 그렇죠 읽기가 많이 늘었네요 쇼우더 좀 쓰기 어려우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쇼우더죠 오케이 내 어깨가 아파요 My shoulder is sore 오케이 공을 그렇게도 세게 던진 다음에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throw가 뭐하다 이런 뜻이죠 throw 뭐하다 그렇죠 던지다 됐습니까 throwing 던지는 것 After throwing 던지는 것 후에 됐습니까 나같이 My shoulder is sore My shoulder is sore My shoulder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얘는 Thorax죠 Thorax 그렇죠 오케이 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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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ax 됐습니까 아 몸통 Thorax 가슴 Thorax 아 오케이 두개를 넘겨버렸네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지민이 지민이 많이 했으니까 승빈이 에브더미 어? 에브더미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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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네 오케이 지우 이건 좀 헷갈린다 이거 좀 헷갈린다 뭐 해봐 네 지민이 여행 여행 하늘이 남은 화 헷갈린다 어위이 어 비ださい 엽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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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더먼이 뭐예요 배 배죠 그녀의 바지가 그녀의 배 둘레에 너무 딱 맞게 들어맞는다 배가 쫄린다는 얘기죠 애플문이 쫄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바지가 작아서 됐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됐습니까 Her pants fit too tightly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그녀의 바지가 딱 들어맞는다 그냥 들어맞는게 아니고 어떻게 Too tightly 너무 꽉 세게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됐습니까 계속 계속 시원이 She is Floring A ring For her Fingers 그렇죠 Fingers Okay Where 착용하다 끼다 입다 신다 이런 뜻이죠 몸에 걸치는거 다 Where죠 그녀는 착용중입니다 She is wearing 무엇을 A ring 반지를 어디에 On her finger 손가락에 링을 끼고 있는 중이다 라는 시작이었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Okay 그렇죠 Okay 얘는 클랩이죠 클랩 다 같이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your hands together 박수 치세요 Clap your hands together Clap your hands together 클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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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클랩이라 그러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숭빈이 Wash your face 그렇죠 세수해라 Wash your fac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I smell with my nose 그렇죠 Okay I smell with my nose 저는 냄새받습니다 I smell 나의 코를 사용하여 With my nose I smell with my nos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The chair has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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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지민이 많이 했으니까 숭빈이 늦게 왔으니까 숭빈이 해보자 네 렉스 어 렉스죠 렉스 네 개니까 그 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chair has 네 개의 다리를 for less 지원이 요새 바빠? 응 응 안 바빠 응 응 응 뭐라고? 똑같애 똑같애 응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쵸? 응 오케이 엄마야 얘가 왜 열려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보자 응 응 I hit my knee on the chair 그렇죠 히트하면 부딪치다 때리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저는 무릎을 찌었습니다 I hit my knee 어디다가 on the chair 의자에 my knee knee knee는 무릎이죠 무릎을 부딪쳤다 라는 얘기를 했구요 오케이 그래서 꼭 숙제하고 가야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시킨거 중에서 하나밖에 못했어 핑거밖에 알겠습니까? 예문제시로 공부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음 얘는 이렇게 해서 지난 숙제이구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해야죠 좀 오늘 보자 해야될게 words in context 단어 그 다음에 단어도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 words in context words in contest가 아니고 context 뭔가 컨테스트는 경연대회 컨테스트구요 컨텍스트는 문장 뭐 문맥 이런 뜻이에요 네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해 있죠 문맥 문맥이라는 얘기는 그냥 문장의 내용 문장의 흐름을 문맥이라고 해요 예를들어서 예를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음음음음음 먹었다 음음음음 뭐 넣을래?? 어?? 응 응 응 코끼리 이런거 넣으면 되겠죠? 그쵸? 자동차 이런거 넣으면 되겠죠? 나는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서 너 먹었다 뭐 넣을까요? 여기다가 바나나를 먹었다 좋네 샌드위치 먹었다 밥 먹었다 아침 먹었다 빵 먹었다 치즈 먹었다 이런거죠 그런걸 보고 문맥이라고 하는거에요 뭔소린지 알겠어요? 문장의 흐름을 보고 문맥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슬라이드 셔프로 문이 없으니까 얘가 뭐였더라? 스컵터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shape 모양을 만드는 shape 그 다음에 얘는 tool 그래서 승빈이 스컵터 네 스컵터 네 스컵터 다같이 그 다음에 비 내리다가 뭐였더라? 비 내리다 레인 그렇죠 레인은 비도 되고 비 내리다도 돼요 하다씨도 됩니다 이름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말 하고싶을 때 쓰는게 뭘로 시작하는 웬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다닌다가 뭐였더라? 시죠 시작하는 캐리 그렇죠 근데 히가 캐리하니까 히 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되죠 그 다음에 그의 머리 위에는 두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O로 시작하는 over his head 또 O로 시작하는거 말고 A로 시작하는 above his head 다같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다같이 when it rains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됐습니까? 그니까 이 문장은 오브랑 above가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했네요 그쵸? 됐습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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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내 생일날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내 생일날에 in a day in a day in a day in a day 자 다시한번 두번째 가르쳐주는거야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됐습니까? 똑같은거 쓰고 my birthday 대신에 안개 낀 날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죠? difficult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very good 다같이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to see long distances 다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네 여러분들 이제 long distances 까지 여러분들 반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야 니들 long distances가 뭔 뜻인지 알아? 물어보세요 많은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쵸? 많이 알겠네 진짜? 지윤이 형 선생님이 알겠네 아 걔들 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뭐하는 것은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였더라 a plane a plane 앞만 길어봤자 e 그러면 it fly it flies it flies it flies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알죠 땅은 뭡니까 the ground 그렇죠 ground 그러면 땅 위로 over the ground 그래서 이 문장이 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게 뭐였더라 요거 요거 프렌즈 그렇죠 좀 레그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이건 레그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이건 브릿지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요정어리 뭐죠 on a bridge people drive people drive over a river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이 문장은 over와 under가 반대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거죠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이런 문장이었고요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오케이 그 다음에 갖고 있었다 네요 일단 이상하니 뭐였더라 이상한 아 그 아 스킹 아 스킹 아 스킹 아 스킹 아 다 망하진 마시고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이상한 뭐였더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니 뭐죠 s으로 시작 하는데요 저요 아 스캡 그렇죠 스캘하리죠 어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뻔 했소 Okay, 그러면 요건 뭐죠? The Spooky Movie The Spooky Movie Had HAD도 과거니까 됐습니까?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다같이 The Spooky Movie Had The Spooky Movie Had 무엇을? Strange and Scary Monsters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No No 이거 본문에 나왔던거죠, 그쵸? 이 단어 때문에 나온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이 때 그러면 곤충을 잡다는 뭡니까? Catch on 이 때 Catch on Insect 그럼 곤충을 잡기 위하여는? To catch on Insect 됐습니까?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곤충을 잡기 위하여는? To catch on Insect on the ground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뭐죠? The bird flew low To catch on Insect on the ground 다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ere? To catch on Insect on the groun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제일 먼저 해갖고 하도 많이 했다, 그치? 아, 자, 일단 이거는 F로 시작하는 Form 얘는 C로 시작하는 Create 언제 모였어? 지금 모였어요? 과거에 모였어요? Okay 그러면 come together야, come의 과거형인? Can together Which came together 써야되겠죠? 오케이, 다같이 합시다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Okay,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미국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아, 미국 역사에 대해서 난 알아? 난 미국 처음 만들어질 때 몇 개 주가 뭐였는지 알아? 니들? 반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50 몇 개 주더라? 54개인가? 늘어나서 지금 50 몇 개인데 처음에는 몇 개였다? 13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끝낼 수가 없다죠 끝내다가 뭐죠? Finish 그럼 난 끝낼 수가 없다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까지 일단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왜?라고 묻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왜라고 물었더니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됐습니까? 다같이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왜요?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됐습니까? 이럴 때 정말 짜증나죠, 그렇죠? 경험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해봤죠, 그렇죠? 집에서 한 500 piece 짜리 이런 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추게 하자 안 합니까? 퍼즐 퍼즐 청소기에 딸려 나왔죠, 그렇죠? 아니고요? 퍼즐 몇 개짜리 냈는데 500개짜리 냈는데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게 뭐죠? 그 그 써 when when 왠 왠 됐습니까? 왠 이건 뭐였더라? 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가까이에가 뭐였더라? close to 있다가 뭐죠? it is 그렇지 그것은 있다 it is 됐습니까?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됐습니까?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요건 뭐였더라 my parents my 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arents 암만 길어봤자 is 그렇지 they죠 한 명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여러 명이니까 they죠 they 그들은이죠 그들은 they 그러면 they does not like you they do not like you they do not like 그렇죠 만약에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he does not like 줄여서 he doesn't like 그죠 됐습니까 she doesn't like it doesn't like i like i do not like we do not like they do not like 됐습니까 do not은 줄여서 뭐였더라 don't 였죠 그쵸 do not 줄여서 뭐다 do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개 속에서 운전하다 drive in fog 됐습니까 그럼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to drive in fog 됐습니까 다 같이 my parents do not like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og to drive in fog to drive in fog to drive in fo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뭐 들이 있대 그쵸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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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cotland 오케이 이런것도 배웠네요 그쵸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슬롤리하게. 왜?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나같이.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구원은 뭐에 무슨 형? Is. Is.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해야만 한대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대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대요. 그러면 안개가 심하게 꼈던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 과거의 일이니까. 됐습니까?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스폭이 내실 수 있는 게 뭐다? 뮤직빅. 와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였더라? instead of a. 스포키 스토리. 또는 instead of 스포키 스토리즈. I? I told. I told. I told. I told a. 전이죠. 다 같이. instead of a. 스포키 스토리. Instead of a. 스포키 스토리. I told a funny joke. I told a funny joke. 됐습니까? Instead of a. 스포키 스토리. I told a funny joke.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껌이죠. 그쵸. 껌 한번 씹어볼까요? 다리 떨면서 껌 한번 씹어볼까? 됐습니까? 선생님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퀴즈타임. 퀴즈타임으로 하자. 네. 오. 시간이 10분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48카드. 지금. 오케이. 그래서. survival mode 말고. 그 다음에. 의미 제시. 여기서 있네요. 여기가. 오케이. 시작합니다. 오케이. 뭐죠? 대어라. 그렇죠. 대어라. 대어라. 뭐뭐들이 있다. 대어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네요. 스컵탈. 그렇죠. 조각과. 스컵탈. 알겠습니까? 스컵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월이는 3월달 보통인데요. 없네요. 또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몰라. 선물 대봐야 알지. 나도 빼주세요. 승민이네요. 아. 승민이네요. 그쵸.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그렇죠. 됐습니까? 사용하다. use. 그렇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네요. 휴먼. 휴먼이죠. 사람의 얼굴. 휴먼. 휴먼. 와우. 그 다음 계속해서. plane. 비행기. plane. 됐습니까? 오케이. words in context을 하니까 이게 쉬워졌죠? 다같이. instead of. instead of. 됐습니까? 뭐 뭐 대신해. instead of.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ground. 어떤. ground. 오케이. 잘했습니다. 지우. tool. 됐습니까? 도구 연장. tool. 오케이. 자. 준비를 해요. strange. strange. 희한하게 너한테 걸리네. 됐습니까? 이상한. strang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래요. c 도 시작하는 거. create. 그렇죠. 이건 동의어가 많아서 선생님이 힌트 줬어요. 그렇습니까? 창조하다. create. 우리 create하고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다같이. insect. 인섹트죠. 곤충. 인섹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 flu죠. 날아갔었다. flu.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차례네요.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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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클라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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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에게 아까운. 클라우스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클라우스트. 이민이 차례네요. 쉐입. 쉐입이죠. 형태를 만들다. 쉐입. very good. 그 다음. 승빈이 차례네요.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very good. 기운 차례네요. 그렇죠. 얼굴 표면. face. 오케이. 얼굴을 파는 가게가 있죠. 그렇죠. 저기 가면. 그렇죠. 얼굴 파는 가게가 있죠. 그렇죠. 그 가게의 이름은. face shop. face shop. 왜 가야지. 화장품 팔는데. 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요. difficult. 와우. 어려운. 힘든.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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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easy하게 맞췄네요. 우리가.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 차례네요. 인트. 인트. 뭐. 인간의 얼굴로. into a. face. 할 때. 나왔죠. 오케이. 쏘겠어. 지민이 차례네요. over. above. over. 됐습니까. 오케이. 머머 위에. above. over. 다음. 쏘겠어. 지민이 차례네요. 멍거리. 롤. 롤. 집. 집. 펜스. 오케이. 선생님이. 녹음하라는. 숙제를 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입에서 맴돋는데. 튀어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녹음 숙제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먼 거리. 롱 디스탄스. 됐습니까. 오케이. 롱 디스탄스. 였죠. 아니. 잠미 눌렀다.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예. 다리. 브릿. 아니요. 지원이 그러는 빵짱. 오케이. 그 다음. 준비 차례네요. 미스티. 미스티. 포기. 같은 말이죠. 안개 낀 희미한. 미스티. 포기. 계속해서 지구 차례네요. outside.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나왔죠. 오케이. 이거 나올 때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건 뭐였더라. surface. 그쵸.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나왔죠. very good. good. very good. 나. 준비 차례네요. 그쵸. 오케이. 이게 들어있을 건 instead of a spooky story, I told a funny joke. 갈 때 나왔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구 차례네요. 직소 퍼즐. 직소 퍼즐. 그쵸. 그래서 이게 들어있을 건 I can't finish the 직소 퍼즐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구 차례 돼요. come together. come together. come together. 과거형 썼죠. 그래서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world create the United States. okay. very good. okay. 지민이 차례네요. 13죠. 아까 그 문장에서 나왔고요. okay. 계속해서 지구 차례네요. part piece. 됐습니까? okay. good. 그 다음 승빈이네요. missing. missing because one part of piece is missing. 할 때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우네요. umbrella. umbrella. 어디 나왔 들어.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above his head. good. 그 다음 지우네요. monster. 그쵸.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할 때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차례네요. scary. 방금 그 문장에서 뭐였더라? the spooky movie had strange and scary monsters. 할 때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scotland. 그래서 들이 따로 시작하죠. there are many foggy days in scotland. foggy or missy days. 다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해. under. 그렇죠. 그래서.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와우. 여러분들 대단한데요. 오케이. 자 승리 차례네요. river. 방금 그 문장에 나왔죠. 강 위로. over a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했어. yep. 이렇게 밑에. 근데 왜 온거에 들어가지. 처음 나왔기. 이건. 어 를 쓸지. 덜을 쓸지. 나중에 자세하게 읽게.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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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읽기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하라고요 이거 들으면 이거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로 하면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카드로 하는 거죠 그쵸 선생님 공부할 때 이런거 없었어 선생님 공부할 때는 이거 읽을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읽을 줄 알아야 됐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발음 기호 라고도 발음 어 이건 크 소리다 이건 어소리다 이건 으 소리다 이건 오 소리다 c 거꾸로 쓴 것 같이 생겼죠 이거 오란 소리예요 이거 아 그러면 얘 크 어 으 오 느 이 칼론이구나 칼론이 근데 요즘은 어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거 다 달려있어 제말 좀 듣고 따라 하란 말이에요 요즈음처럼 공부할 환경이 좋은 데 칼론이 오케이 그단 알겠어 발음 때문에 틀린 걸로 채참 할 수 밖에 없구요 오케이 지금 살이네요 그래서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와우 대단한 친구들이군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팀이 차려내네요 클레이 그래서 더 와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언어로지하고 클로스 센텐스에서 돌아둔 거 있으면 여기까지는 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들어가봤더니 대단하십니까